중국 7인제 럭비 대회 드디어 결승 토너먼트에 올라왔습니다. 오늘 고별레선이 치러졌고 오늘 드디어 결승 토너먼트에 돌입하게 됐는데 그만 결국에는 상대를 유인시켜놓고 빈자리를 보는 시선이 그렇죠 베인트 동작도 있으면 같은 편 끼리 부딪혔고 그대로 상무가 프라이에 성공시킵니다. 주인공은 이종갑 이종갑 소수 연습 최종 정원의 일석 상대 도어둡 그리고 7점 차이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트 입장에서는 후반전이 시작됩니다. 높이 잘 찼고요. 10미터를 갈 수 있다고 하고 경쟁합니다. 5.5.5, 1.5.5.5.5.5.5.1 네, 감사합니다. 앞으로 선진이 됐어요. 지금 이 장면에 오른쪽 완전히 기어있었고 빠르게 지기 시키면 선택은 좋았습니다만